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연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64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년제 2020년 8월 4일 오후 2시 1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삼성 SDI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의 맥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전 방향을 조금씩 잡아드리는 의미로 삼성 SDI에 대해서 찍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 SDI의 연역이죠. 연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2차 전지 사업 배경 2004년부터 제1모직이 함께 에코프로와 진행을 해오면서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나오기까지 2차 전지 이런 업종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SDI의 종목이 LG화학처럼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았지만 이 프리미엄을 따라가진 않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평균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BM이 오를 수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를 수도 있고, LG화학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 평균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종목이 삼성 SDI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2021년을 필두로 이 프리미엄들이 굉장히 터져주는 시간이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3일 연속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결국엔 빠지네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은봉이 나오고요.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시가 대비 은봉이 나오고요. 자, LG화학도 시가 대비 은봉. 다 비슷하죠? 이 지금 비슷하게 있는데 가장 가격권을 잘 유지하면서 그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삼성 SDI가. 자, 그런데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회사 중에 지금 세계 1등인 LG화학도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지금 테슬라, 모두 다 테슬라를 끼고 성장을 했어요. 이 3개의 굴지의 배터리 회사죠. 이 3개의 한국에 있는 LG화학, 일본에 있는 파나소닉, 중국에 있는 CATL은 테슬라로 인해서 사실 엄청나게 큰 수위를 봤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자, 도요타도 이제 이 파나소닉을 많이 도와주고요. CATL 같은 경우도 중국의 테슬라도 있고. 자, 중국에 있는 차들이 이제 CATL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출하량을 냅니다. 자,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BMW, 뭐 이런 지금 그런 포르쉐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 있는 자동차 회사,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이제 공급사들을 두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이 지금 전세계 배터리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아가는 방향인데 삼성 SDI는 사실은 1공급사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아니죠. 자, 결국에는 테슬라도 아니고 1공급사도 지금 많이 다들 이제 1공급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4위부터는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은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리비안,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랑 이제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회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존, 뭐 쿠팡이라고도 그냥 비교를 해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쿠팡에 있는 트럭, 쿠팡에 있는 트럭 전체를 전기차로 이제 바꾼다. 그런데 그 트럭에 배터리를 누가 공급하냐? 삼성 SDI가 공급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전기벤을 늘려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존과 이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계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이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2021년도부터 삼성 SDI가 이 리비안의 제1공급사로 나서면서 물량이 굉장히 크게, 출하량, 배터리 출하량이 굉장히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그냥 테슬라 자동차에 하나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의 이제 배터리가 40kW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밴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는 100kW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배에서 두 배 반 정도 배터리 출하량이 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냥 느는 게 아니라 신규 고객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있던 매출량을 현저히 뛰어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M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겠죠.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있지 않을 때 제발 매수하세요. 나중에 프리미엄 붙어서 언제까지 가요? 계속 갔는데 이제 또 사도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런 대량주는 매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은봉이 크게 나왔을 때 그리고 상승에 상승을 향응하는 이제 그 상승에 상응하는 하락분이 나왔을 때 뭐 이럴 때 에코프로 BM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은봉이 크게 나오고 있으면 이럴 때 매수 한 번쯤 들어가 주시면 분명히 앞으로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또 상승을 져야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장기로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큰 물량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가격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쇼핑을 아주 싼 곳에서 쇼핑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삼성 SDI를 접근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